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반성자, 군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중간기말고사의 예상 모의고사 시간 한번 세계사라는 과목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완쌤이 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세계사라는 과목 참 쉽지 않은 과목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고 아마 막막히 하실 텐데요. 우리 EBS에서 제공하는 여러 좋은 강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하면서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가 바로 이번 강좌가 되겠습니다. 본 강좌의 특징은요.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를요.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문제 푸는 게 거의 줍니다. 한 7, 80% 정도는 문제풀이와 또 그것과 함께 같이 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 시험을 철저하게 대비해드리는 바로 그러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직접 만들어준 강의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함께 아마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도움을 드리면 이번 모의고사 강의만 들었다라고 해서 좀 점수를 잘 맞게 그렇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들 수업 잘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좀 EBS에서 보충하고 싶으면요. 학교 시험 3주 완성. 또 제가 찍은 강좌 다 올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탐스런 세계사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충하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 필기노트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그거 보시면 교과서가 완벽하게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제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신 다음에 가능하면 칼라로 프린트하시면 보기 좋습니다. 흑백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칼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것과 함께 실전 문제 풀이로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뭐 바섯살 아시죠. 우주에서 가장 힘찬 강의로 저 지루하지 않게 뭐 문제 풀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과 한번 좋은 시간 가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목차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일 학기 중간고사 두 개 그다음에 일 학기 기말고사 두 강좌 이 학기 중간고사 두 강좌 이 학기 기말고사 두 강좌 요렇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 범위는요. 이 범위가 제일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제 강의를 따로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내신 강좌를 들으신 학생들 알겠지만 저는요. 그냥 이렇게 중국이면 중국사 쭉 나가고 유럽이면 유럽사 쭉 나가고 각국이면 각국사 쭉 나가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니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진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교과서 범위를 보통 이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일강 일강 거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이강 삼강 내용의 주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기말고사는 보통 한 그 삼강에다가 사강 내용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사나 이런 것들은 좀 겹쳐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교과서 순차적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마다 이게 되게 천차만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것을 한번 맞춰서 시험 범위에 맞춰서 내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더 집중해서 제가 좋은 성적 드릴 자신 있으니까 그 앞에 학교 수험 열심히 들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EBS의 좋은 강좌들로 여러분 다른 내용들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상 모의고사로서 준비해 주신다면 세계사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1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 또다 pan! 또다 walked!